팔짱을 써라? 이 quarantine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시고 강아지 꺼 좀 Are you challenging me? L'LEL 죄송합니다 싫어 왜 두분이 나오신것 같으세요? 오오오오!! 주인공 우리 둘이 이제 엔체님과 .. 파와이 펜이나 좋지 않을까 아 안녕하세요 이런 게 부끄러워 이거 인체님이 좀 그런 사람 빨개질 것 같아 너무 빨갛 Hare 빨갛불 아.. 어떡해 한번도 눈을 못 맞았어 컴포서 액처스 딥 스크린 라이터 어 이런다고 하는데 왜 진짜 왜 그 한 5년간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 뱀 뱀 뱀 아니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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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아이돌로 다시 활동하니까 네 과거의 시간 그런 경험들이 지금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같은 거는 이제 제기세 받고 안 가지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와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와우 너무 멋있다 이런 멤버가 있으니까 진짜 궁금할 거 같아요 들어가시네요 크 자주 다래 크 크 아 뭐야 뭐야 포장 같은 것도 뭐 웬카만 더한다고 하면 어 마시고 아시 여기 다시다 타겟록 나나나나나 아아아아아아악 나아아아아아악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해 네 제가 너무 못해 ㅋㅋㅋㅋ 오오오 마갓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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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